자 우리 럭비공굴리기 1라인 경일고, 2라인 경안고, 3라인 중앙고, 4라인 예외민트테크, 5라인 한국생명고학고, 6라인 안동고 경기가 펼쳐집니다. 학교별로 5분씩 5분씩 모시겠습니다. 5분씩 나오시면 됩니다. 1라인 경일고, 2라인 경안고, 5라인 한국생명고학고, 6라인 안동고 선수분들께서는 모두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저희가 경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5분씩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원 한번 들어볼까요? 응원 한번 들어볼까요? 응원 준비하시고 있어요? 준비 시작! 오!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정리! 경안이 오고 응원 대출하세요. 하연! 잘하네! 잘하네! 안동이 오고 안동이 오고 그 다음... 지금.. 이런.. 용안이 오고 용안이 오고 아... 여기가 오고 아니에요? 없다. 자 여러분 3분 시간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노래에 끼웠던 우리 예외 택구 11회 우리 권은수 가수님에게 여러분 앞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함께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아 노래 음성 너무 좋으시고 1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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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고 안동고에서 138번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안동고 어디있나요 안동고 138번 나오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물 중에 스탠드 필립 조명 준비를 했습니다 아 경품으로 스탠드 필립스 조명 조명의 주인공 안동고 감사합니다 아우 오는 길이 가깝지 않았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포도 포도 확인하시고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13시간 이어가시고요 우후에도 경품이 더 많아요 지금 간 것보다 2배 3배는 더 많이 있으니까요 자리 뜨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